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이 있죠?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성경에서는 때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따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켜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시험에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당할 때 아브라함은 느긋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그렇게 당황하면 아주 간단한 시험도 아무것도 아닌 시험도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망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닥치는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이죠. 차라리 아브라함 도로 네 목숨 내놔라. 차라리 그게 낫죠. 그건 감당할 만한데 백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불에 태우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너무 침착하고 너무 느긋해요. 3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험당하는 사람이 마치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도 아주 충분히 쪼개어요. 단단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 같으면 자는 채 하고 안 일어나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좀 끌어볼까 시험을 피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간을 끌고 아이고 번제에 쓸 나무를 못해놨네요 하나님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장을 제가 놓고 사흘길 가야 되는데 안장 없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돌아가서 다시 챙겨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시험을 피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정대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왕 받을 시험이면 먼저 받는 게 낫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왜 그토록 침착하고 느긋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아브라함 자신보다 그 이삭을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이예요 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시는 분이예요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랜 약속 끝에 주신 아들 이삭을 결단코 빼앗아 가실 분이 아니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만약 빼앗아 가신다 해도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예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시험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는 We will come back to you. 히브리어 사본에도 나와 이 소년이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 우리 둘이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둘이 살아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반드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들 이삭과의 대화 속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재물까지도 준비해 두셨을 것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를 연단하서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든 시험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고 느긋하게 대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시험당할 때 아브라함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본문 9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쌓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어요.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리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믿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칼을 들고 내리치는 이 순간은 제가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칼을 내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교훈삼아 하나님은 이미 거래할 대상이 아님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저하고 핑계대고 시간을 질질 끌고 해도 소용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칼을 들어 내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자자자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치킨게임에서는 지게 되어 있어요. 더 자비로운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후대 교부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치킨게임에서 이긴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야뽕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야곱 한나의 사무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선지자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도 베드로 바울 성경의 역사는 큰 시험을 당할 때 굴복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간절한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를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큰 시험을 당해 굴복하지 않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원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었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시험을 잘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수양이 주어졌고 그것을 기념하여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도 살리시고 수양도 얻으시고 여호와 이래라는 땅까지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당할 때 아브라함은 시험이 끝나면 축복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도 이상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덤덤하게 죽이려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얼마든지 완력으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던 장정입니다. 번제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요. 아브라함은 늙은 할아버지고 그런데 그 장정 이삭이 가만히 재단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기다린 것도 저는 이삭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 심지어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드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극복하니까 이게 개인적인 시험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도 복받았죠 이삭의 후손들도 복받았죠 천하만민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잘 맞이하시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고난과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당할 때 그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거를 잘 이겨내면 나 혼자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만 잘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이웃 교회 아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 지구촌 건너편에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내가 시험을 잘 극복하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이죠 그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닉슨이 처칠 수상 아들에게 그래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두 거두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아버지 처칠 수상의 그 유창한 연설문에 감동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그 용기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아들로서 당신 아버지의 어떤 점을 존경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처칠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유창한 연설보다는 그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재능이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해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수상에게나 거지에게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중요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노 페인 노 게인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 침착하고 느긋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는 그 시험의 크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할지라도 정금같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